전남 나주시 보건소가 이 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추진 선거에 힘입어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. 도내 22개 시 군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시상,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상된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라남도 시 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나주시 보건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이 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퍼져라송 울려라 라이프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627개 마을에 보급된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 생명사랑 로고송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생명지키미로 양성한 이 통장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서현승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민관협업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